가영아. 네? 너 내가 돈 벌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? 방 안 얻어서 너 이 공장에서 내보내는 거야. 야, 엄마. 사장이랑 여직원 사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오늘 날 문득 나 아무도 생각이 안 나 하나만 떠올라 슬퍼도 기뻐도 단 하나 바로 네 생각뿐. 하나의 사람이라고 내게 최고의 사람이라고 나에게 전부라는 말. 그건 사랑이란 말. 모든 걸 다 주고 싶은. 나의 사람이라고 나에게 전부를 다 준다. 그 말. 너의 사람이라고 나에게 전부를 다 준다. 너의 사람이라고 나에게 전부 다 준다. 나의 사람이라고 나에게 전부를 다 준다. 아멘